거기에다가 권성동이 9급 공무원 야 무슨 강릉 촌놈인데 9급 공무원 말단직이라고 9급 공무원을 폄훼하면서 사실 말단직으로 하면 안 되죠 최일선직이라고 해야죠 똑같은 말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최일선직이고 기초직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9급에서 8급, 7급, 6급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공무원으로 커 나가는 거리인데 그것을 자기가 압력을 행사해서 장재훈이한테 유래관이 다 등장하죠 장재훈이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7급으로 꽂아 넣으려고 했는데 9급이 되었다 최재임금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 같더라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 그래요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지금 9급 공무원 시험 경쟁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30대 1 정도는 9까지 100대 1 안팎이었습니다 그 9급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 청년들 또는 대학을 지나가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어쨌든 국가 국민의 봉사하는 명예와 보람 그게 어쨌든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몇 년 동안 공시족이라는 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이 하군가에서 컵밥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안팎 먹어가면서 비싼 학원비 내가면서 공부했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30대 1에서 100대 1의 경쟁률로 피눈물 나게 몇 년씩 공부했던 분 그런데 지가 작년 때 압력 행사에서 7급으로 꼴려 했는데 9급이 되었다 그런데 그 9급을 또 폄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최일선직, 봉사직, 기초직이라고 해야지 미간 말찌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조선시대, 봉군시대 반민주적 관념이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습니다 윤석열, 권성동, 추경호, 한덕수 집단이 지들이 높으면서 받는 수십억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전혀 과한 게 아니라 불쾌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들이 최저임금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던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급률, 주가폭력, 코인폭력에 우리 서민 중산층 살 길이 임금 이상밖에 없는데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윽박지르던 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고 최저임금을 150만 원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잖아요 권성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 측근, 지도 아는 거예요 야 강릉촌놈이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사냐 거기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네 최저임금으로 지 측근들은 최저임금으로 살 수 없어요 거기다 10만 원 더 받아요 그걸로도 못 산대요 능력도 있는데 일반 국민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능력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50만 원 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이 얼마나 반사의적이고 비열한 자들입니까 지 측근들은 7급 돼야 되고 5급 돼야 되는데 아이고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 최저임금보다 9급이 어떻게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겠어요 첫 월급은 그럴 수 있죠 새 후에 그러나 최저임금 사업장 중에는 4대 보험이나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 사람들은 4대 보험 다 되죠 새 후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받는 게요 나중에 10년 채우면 공무원연금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구급이 아니라 용화대 구급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디라도 승진하고 알짜가 되고 권력이 요지까지도 갑니다 행정론회 시작해서 행정관까지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공기업의 간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당 예를 들면 여당에서도 비서 뽑을 때 집무실의 경험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 있는 사람 더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알짜배기 자리입니다 시작을 대통령이 시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런데 전혀 특혜가 아니다 문제없다 최저임금 150만 원 받으라고 국민한테 윽박지르던 자들이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아니죠 실제로 몇 십만 원 더 받는 자리인데 그것도 작다 자기 측근들은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를 볼 때는 맞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첫 보도가 오마이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남건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 금요일에 보도를 했죠 또 사적 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동해에 있는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 모 씨 황 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씨 행정관 근무 중이다 이게 지금 나왔었는데 강릉의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 씨의 아들 우 씨도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위원회 근무한다 이제는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우 씨도 사실은 황 씨처럼 윤 대통령이 40년 지기로 알려진 거고 40년 지기 강원도에서 두 명의 아들 모두가 대통령실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했던 거죠 지 친구를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 지 친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시키려고 했잖아요 40년 지기도 장관 자기 친구는 장관도 시키고 자기 후배 행안부 장관이 시켜서 경찰 장악하고 앞장세우고 자기 후배인데 후배 법무부 장관이 시키고 정치검치 후배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 지기 아들들 딸들 요지기 심는 건 일도 아닌 거죠 더 있을 거면 저는 앞으로 더 난다고 봅니다 더 봐야 된다 지금 민족 말대로 신북풍론 신색깔론을 국정조사할 게 아니라요 그건 국민이 동의를 안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납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이 잘못한 거죠 북한에 대한 비판하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항의하면 되는 일이지 그걸 결과를 뒤집을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탈북 흉합범죄자들 북송한 거 일반 국민이나 보수 국민이 묻습니다 아니 이해운이 그랬잖아요 이해운이 본인들이 아이고 16명이나 죽인 사람들 너무 끔찍하게 죽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피해를 아니 본인들이 북송식자하고 잘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갑자기 결과를 뒤집고 있어요 뒤집힙니다 어느 보수인 국민들도요 그건 너무 황당한 생활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살인의 증거도 남한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시체가 없잖아요 무슨 CCTV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초벌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죄선거가 났어도 감옥에서 무기징어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국민 세금 다 써야 되고요 설령 무죄선거가 나거나 증거 없다고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거고 대북민으로서 정착금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우리가 인권민주국가를 가야죠 끝까지 억울한 난민들 정책만명들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흉악범죄자 거의 테러 분자 16명을 죽이면 이거 학살자 아닙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상식선에서 그건 인권 이전에 도저히 대한민국 공동체의 평화와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남한을 정착시킨다 그리고 기순우사까지도 불분명했는데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기순한 사람 왜 도망갑니까 기순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지 오늘은 그 이야기는 오나우리 김병주님 김종대 오마이기가 200만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최진봉 김종대 김병주 호사카 유지 정말 저 빼고는 다 정말 내놓으라 하는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안진근 소장님이 월요일을 활기찬으로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 방금 오마이티비의 우씨 아들 제가 너무 좋아서 구독하기 좋아요 사랑합니다 오마이티비 사랑합니다 러브 피켓까지 등장했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월요일이면 안진근 함께 러브가 등장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마이티비로 수십만이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나가면 우리 안진근TV는 4만명 구독자지만 아직도 많이 보면 많이 보는 건 한 2만명 안 보면 짧게 보면 막 2천명 3천명인데 안진근TV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근TV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반드시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기여를 해야죠 네 아유 좋습니다 오마이티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눌러주시나요? 눌러주실 겁니다 아이고 약살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끌고 돌아가면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강릉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의 비선들 무속 비리 세력들이 대거 개입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여론이 비등하니까 김건희가 나서서 조용히 내줘 말겠다는 그 유명한 거짓말 기자회견 하잖아요 아이빌리브 기자회견 아이빌리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대남편 사과를 하고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남편을 첫 만난 날 이야기를 하고 뭐 마지막에는 조용히 내줘 말겠다는 거짓말하고 이미 녹취력이 보면 너무나 나대고 막 여기저기 개입하고 공무상 기밀도 다 공유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국정에도 개입하고 내가 집권하면 이런 표현도 서슴치 않고 나는 대통령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를 하고 지는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왕감에 아니야 신하감에라는 본권적 생각도 마음대로 드러내고 거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자회견은 어떻습니까 마치 얌전한 사람인 것처럼 다소고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 사기 행각을 그런데 딱 드러났잖아요 경력사기 20개 넘게 그런데 서면조사 특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사에 응하지도 않아 두 달 넘어서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런 국민 이걸 국민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니 조용히 내주만 있다더니 막 나대요 엄청 나대 심지어 수천만 원치 사치품을 들고 다녀야죠 처음에는 서민 코스프라 나의 권력 놀이 사치품 과시 원래 졸부들이나 굉장히 비민족 권력자들이 왜 사치품을 몸에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내공과 철학이 없잖아요 그것을 사치품으로 감추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급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럴 수 어떻게 될까요 민중들의 국민들은 얘라 이 썩을 것들아 이 천박한 것들아 이 졸부들아 이 졸속 권력자들아 어떻게 민중들이 명품으로 몸을 막 치장하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단지나 목걸이 했다고 존경을 보냅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할 때 저저라이게 함께할 때 권력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더 나아가 나중에 존경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놀이를 하고 과시놀이를 하고 맨날 불통 민폐놀이를 하고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명품을 두루 돌아다녀요 그러더니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있을 거다 황모 씨 아들 우모 씨 아들 다 나고 있잖아요 육촌 친척 더 있습니다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황모 씨 아들 비선 논란도 큰데 그 사람을 주목해놓은 여론도 많습니다 우모 씨 아들은 비교적 하급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요원 황모 씨 아들은 훨씬 요지게 했다는 거예요 행정관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대선 때부터 계속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문꼬리 십상식 그런 역할로 변질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게 김건희의 팬클럽이 개입되어 있죠 김건희 오빠가 지금 막 사진 찍어서 기자들한테 보내줘 아니 세상에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형이나 영부인의 오빠가 대통령의 집무실을 막 들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뭐 받고 기자한테 연락하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박정희 존도한 노태투도 그런 짓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기자들 무섭고 국민 무섭고 대놓고 해버리잖아요 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우모 씨가 더 웃긴 거 아 뭐 마치 그 강릉 촌놈이고 뭐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처럼 권성동이니까 채색임금 더하기 10만 원 받고 내가 미안해 죽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알고 왔더니 우리 오마이뉴스 또 나왔죠 네 김당권 기자가 또 어디 있었습니다 강릉 쪽에 고위 광급공사 전기관련 광급공사를 독점하다 싶어서 그 좁은 지역에서 매출이 100억이 되다 그건 이건 또 다른 특히 우혹입니다 권성동과 강릉 시장이 대부분 국민의힘이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이 장기 집권했잖아요 사선 네 저는 황 모 씨 동해 황 모 씨 강릉의 우모 씨 다 이 사람들이 뭐 남한다는 은혜상스 조나무기당 연결되어 있고 윤석열 연결되어 있고 권성동과 연결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식들이 지금 십상시로 돌아있는 거죠 십상시 욕을 받는 자리에 돌아있는 거잖아요 특혜 안 줬을까요 비리 없을까요 특검 김건희 특검을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본부장과 윤석열 본부장과에다가 저희가 본인 부인 장모 가족 비리 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친을 넣어야 됩니다 본부장 가친 비리 본부장 가친 비리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친구들까지 아 그래요 비리 없었을까요 엄청난 비리가 있었을걸요 어떻게 그 좁은 지역에서 재벌 대기업의 공사나 유플러스하고 LG유플러스나 어떻게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황모씨도 모씨도 재벌 대기업 일감을 다 따내고 관공세 일감을 다 따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씨 행정지원 근무하면 우씨가 지난해 천만원 후원했다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그것도 한당하죠 무직이래요 성악을 공공했고 그런데 어디 천만원을 냅니까 요지 2030 중에 천만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무직이래 무직인데 돈 한 푼이 아쉬울텐데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네 그렇죠 권성동 선거랑 특별한 이해관계가 왔네 윤석열 선거도 지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해관계잖아요 이해 충돌자잖아요 천만원을 냈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아버지 대신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돈을 번 적이 없다니까 아들하고 아버지 이렇게 연결시킨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권성동 대표가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친하고요 보통 친하면 자식들까지 알게 되잖아요 대통령 지무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삼촌이라고 부르고 천만원까지 냈잖아요 천만원 낸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정말 부자들만 낼 수 있는 청년이 50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0년에는 50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천만원 냅니까 그것도 무직자가 어떻게 냅니까 그 돈을 내 지도는 냅니까 아버지가 우회해서 냈을 가능성이 높죠 아버지 돈이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 충돌이 되는 거고요 뇌물이 될 수도 있고요 큰 문제인 겁니다 그것도 대대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의 해명 최저임금 얘기도 하고 7급, 8급, 9급이 됐다 이런 얘기 하니까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그 9급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게는 100대 1 최근에도 30대 1이고 최소 1년간 그 비싼 학원비와 컵밥 먹어가면서 교통비 내가면서 하루에 10시간 안팎 공부도에 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그래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댓글 보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합격은 권성동 공무원 시험은 땡땡땡 공인중개사 시험도 땡땡땡 우리가 간접광고는 안 해주고 싶습니다 에듀 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합격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패러디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공무원 시험도 권 에듀 광고는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런 노래 강원랜드 합격도 그 강원랜드 합격 사건도 제가 참여한 데 있을 때 직접 고발했기도 잘합니다 이 국민의힘 세력이 위현미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국민의힘 그것도 검찰이 봐준 거예요 정치검찰의 권성동 검찰선배가 봐준 거예요 국민의힘 세력이 장악한 박근혜 정권 시험에 강원랜드가 다 장악했잖아요 1분만 계획 말씀드릴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518명 정도를 뽑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그런데 공채를 하는 척 해요 그래서 한 5200명 정도가 응모를 해요 10대 1의 경쟁력이에요 얼마나 공기업이 다 들어가고 싶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18명 전원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그러면 5천명은 뭐였느냐 들러린가요 그냥 완전 들러린 거예요 그리고 그 518명 뒤에마다 다 강원랜드 자료 보면 권성동이 추천한 사람 거기 또 국회의원 염동열인가 있어서 염동열이 추천한 사람 다 꼬리패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적인 판단은 정치검찰이 정치검찰이 봐줘버린 거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거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제대로 기소도 안 한 거죠 법정의 판단은 무죄가 나왔다 그리고 당시 실제 검사 안 미연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압력 있다 청탁 있었다 회고 있었다 수사 제대로 하지 마라 수사를 뭉갠 거죠 윤석열 집단이 검찰 문재현 정보에 수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비리는 박근혁권에서 벌어졌고 강원핸드 문재현 정부에서 어쨌든 검찰 결과하고 제대로 해라 해서 수사 이루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윤석열 정치검찰 집단과 윤석열과 윤석열 이렇게 친한데 또 40년 지기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수사를 여러분 윤석열 특징은요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자기가 친한 사람은 죽어도 수사를 안 합니다 나경원 선택적인 공정 조선일보 방실가 한동훈 김건희 최훈순 윤석열 자신 윤대진 윤우진 다 나왔잖아요 수사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남의 티끌은 지가 미워하는 사람 지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티끌도 태산으로 만드는 놈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그게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믿을 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black support 여러분도 가죄는 일으키는 사람은 城市에 관제한 사람은 고생하여 사냥이 여행이 어른 стреля 전부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이 아onte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